원래 이 노래가 이제 불러드린 노래가 축가로 준비되어 있었던 노래예요 지방에서 지방에서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다 그냥 대한민국 앞쪽에서 그 마전에 공연을 했을 때 여기 커플들 모셔놓고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노래 불렀다가 팬들한테 노래를 다 먹고 그 다음 날에 오셔가지고 앞에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벤트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벤트를 오늘은 안 할 건데 내일부터 모르죠? 하지 말라고? 네! 원장님이 팬들은 무조건 이벤트 하길 바랄 거라고 지레 진작을 하셨는데 지레 진작을 하셨는데 지레 진작을 하셨는데 헛된 진작을 하셨는데 헛된 진작을 하셨는데 메리 비니라는 이 노래는 섹시하던데 이 노래가 약간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좀 모자란다 어떤 느낌이 달달하고 끈적끈적끈적이 모자란다 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전해질까 모르겠네 전해질까 모르겠네 이 진심이 자 뒷구멍 청소 좀 하시고 메리 드려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저를 레시아 먹든 멈추 뱅 뱅 뱅 뱅 아주 바래서 내가 서서 어떻게 숨겨졌어 엄마에 들어 내 목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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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이번엔 동생으로 스포츠가 가루도 좀 너랑 지난되겠어 넌 이겨난데 넌 이겨난데 너랑 지식하게 잇따르 네네 나한테 넌 이겨난데 널 세운의 성과에 이동하게 할 남자 그로다오다 지식은 이겨난데 널 버리면 너한테 넌 이겨난데 이겨난데 I'm gonna be you 너를 버리면 if 너랑 지난데 너랑 지난데 너를 버릴때 너랑 지난데 어 아 아 으 으 우리의 유,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유,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, 아빠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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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